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면 그 한여번째. 마침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예. 여기 무한도전 좀 안 찍지? 무한도전 좀. 네. 어 얼굴이. 아우 예쁘네. 화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네 아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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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집 사장님인가?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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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예쁘다고 했어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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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요? 특히 아니 뭐 열쇠같은거 받아 열쇠고리같은거 있어 왜 이렇게 못하 여기 바로 오 케이블카 재미있긴 하겠다 아 여기는 위에구나 위에 위에에요 주차장은 바로 여기 앞에요 아 근데 다시가 왜 이렇게 못하니 가오도티파 나 가오도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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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신호등 도장난거 같아 그렇지? 아 여기가 더 빨리 여기가 더 빨리 오 오 조심하세요 이 차가 너무... 아 무거웠어 셀카봉을 바꿔야겠다 좀 가벼운거 슬픔 슬픔 셀카봉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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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안 들어도 소 자기가 뭐 세게 여기 여기 계단을 올라갑니다 여기 계단을 올라갑니다 힘들어! 벌써 힘들어! 오! 예쁘다! 오! 되게 예쁜데? 오미자인가요? 아니죠? 이거? 이게 뭐야? 몰라 산수유? 몰라 그래서 정말 지우 조금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고 저는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화장 마사 더이소 마사 더이소 마사 더이소 치핑해야 되는데 치핑 여기 예전에 처음에는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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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등산로같은데? 여기가 등산로같은데? 여기가 등산로같은데? 여기가 등산로같은데? 여기가 등산로같은데? 진짜? 잠깐 앉을때 없을까? 여기가 중간데? 너무 힘든데? 여기가 너무 늦은데? 이거 아닌거같은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게 아닌거같은데? 오! 어떡해! 이야! 거기 부터는 중시 시작하는거 아니야? 뭐가? 거기까지는 좀 평평한 길인거 같아 그래? 한번 가보자 운동! 확실하지않아요 일단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와 좋다 근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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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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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지금 조금 산으로 오니까 신호가 안좋을수도 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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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티 제가 들고 있을까요? 으음음 맥마시 마시고 있어 전사히 흐르는 과연 거기 위에 뭐가 있을까? 응? 고란네 리비안 후여서마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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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타 수월타 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여기 산책로인가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은 산책로 아 잠깐만 좀 앉고싶어 나 벤치 없어 앞에 있을걸 우리 좀잠깐만 앉아볼까 칸은 없는 샷아 여기 잘 기억해야 겠다 네 바로야 상상 마지리리리리 아 어디 앉을때 오 여기 계곡이 흐르고 있어 아 지금 가면 이렇게 잠시만요 눈기없는거 확인할까요 아 되게 눈기가 좋다 아 고양이다 앉을때가 없지 없을거 같기도 하고 여기가 고양이야 고양이 안녕 야 없나봐 여기로 가는게 아닌거 같아 아 아 내려가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야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저거 뭐야 식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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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 여기 예쁘다 남산도 식후경 오 오 오 오 조사람도 조사람도 편하게 간다 저기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잠깐 앉았다가 가면 되겠다 여기 여기 오 예쁘다 오 오 오 여기 케이블카 케이블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는 남자는 바로 앞에 있는 줄 알았지 바로 그냥 가면 있는 줄 알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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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 왜 안보여? 아까 보였는데 아까 보였는데 저는 칸들어 돼요 짜증나요? 짜증나요? 아이니 감사합니다 아이니 감사합니다 아 난 솔직히 꼭대기까지 안 가고 살짝 살짝 거기 근처에서 남산 보여주고 가려고 했는데 남산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완전히 사실 원래는 남산이 안 보이네요 남산이 안 보이네요 남산이 안 보이네요 남산에 거기 꼭대기에는 커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남산이 안 보이네요 남산이 안 보이네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고 근처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안 보이네요 그냥 도붕에 가려고 해요 안보여 가보치 어떡하지 저만 봐나 저만 봐나 아 목이 있어 아 요 원즈 요 원즈 아무튼 조금 쉬어야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조금 쉬어야겠어요 여러분 조금 쉬쉬하고 그리고 여기 차를 사실은 좀 오래 대놓을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 봐야겠어요 그리고 오늘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길도 잘못 찾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길도 잘못 찾고 이래가지고 야 나 왜 이렇게 눈 새까맣게 나와 화장 되게 새까맣게 이상하게 나와 야 너 왜 이렇게 눈 새까맣게 이렇게 눈이 너무 흐뭇 왜 이렇게 눈이 흐뭇 도저히 안 되겠는데 iceps Ford 여기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등산하는 곳인가봐요 이거 여기가를 산책하고 Scene 등산하는 곳 죄송합니다 제사오의 아이는 남산 수월 남산 넌시 어떤지 내 첫번째 아가구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오 그래서 너가 왔을 때 랜차 랜차 칭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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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는 랜차 랜차 아, 배가 너무 좋아. X1에 와 안녕하세요. 아, 배가 너무 고소해. 뇌지 너무 고소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여기가 너무 고소해. 근데 이곳은 정말 고소해. 공지도 하오 참에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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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쟝완 파 샌 그래서 꾸짐но 나이 샌 야 나 완전 귀신 같이나 안 되겠어 아휴 어? 아휴 이거 되게 많아 너무 좋24 왜 저기 아니 귀신 같아 샌 속에 있는 귀신 있잖아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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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ê nueva 자세한 거에 오지영을 찬다 해도 사실 한번 내려가볼까? 다시? 아 찼다고 올라가볼까? 위에까지야? 위에까지 못 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방송 어떻게 하지? 방송은 그냥 켜놓고 우리 신경 안 써드리지 않아요? 켜놓고? 저분의 차 안에서 했듯이 오재인처럼 거기는 짧은 거리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먹고 그냥? 아니면 제가 순례 들고 있을까요? 아 그렇게 아까? 네가 그냥 밖에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도 해결 구민해결 근데 올라가실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아보자 그치? 아 아니면 우리 식당에 한번 물어볼까요? 차를 들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올라가요 그냥 가는 데까지만 가고 아니면 내려가서 보여주고 가자 가자 도저히 안되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여기서는 남산이 보이지도 않고 제 얼굴이 비싱같이 나와서 여기 여기 계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해가 너무 많이 젖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차가 있는 아까 식당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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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었다 이거 가방에 넣어볼까? 네 일단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어 어 다 왔다 다 왔다 홍이 보여줄까? 홍이 홍아 홍이 홍이 아니네 홍이 아니네 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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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있어 저거 요거 아니야 칸주에 러바 칸주영어 자 생각하는 러바 permett cektnam 루 루 쓰 ряд 안녕하세요 자연 변경 자연 방송 자연 방송 자연 방송 자연 방송 자연 방송 제가 밥 먹으러 오는 줄 알았어요 와누가 밥 먹었어 우리 깡깡 슈팔라 어 이번에 그냥 밥 먹으러 오는 줄 알았어요 등산할 마음 없다고 와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밥 먹으러 오는 줄 알았다 밥 먹었어 우리 우리 밥 먹었기 때문에 이제 만주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조심 조심 아 무서워 무서워 여우와 미관시 미관시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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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노래한거 불러줘 창숫거 창숫거 응 간절히 창숫거 이거 아 제 미니 미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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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다이체고니 다이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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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고니 니 디샤롱 더양 쇼호시 왜요? 왜요? 그거 왔는거 뭐 주셔나봐요 오빠 쇼호시시 봐봉 쇼시시 쇼호 쇼호 무서워 벨개에 주셨어요 쇼호 아 진짜 쩐다 와 와누오빠 잉이오빠 잉이오빠 쇼호시시 무서워 쇼호와마 쇼호와마 어 어 괴 괴 괴 괴 와누오빠 와누오빠 와누오 와누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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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했어 우리 다시 나왔다 아까 먹었던 남산 돈가스 와누오빠 와누오빠 울빼누오빠 오.. 민족파 민족파 영역파 소후 마후 시세 워 헌하이파 워 워 워 헌하이파 바로 여기요 구이 아! 저기 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는 게이브차 그는 난처의 곳 아! 저기서 타는거야? 네! 저기서 타요! 아 진짜? 저기 한번 가볼까? 가요! 하면 가보자 아! 저기서 게이블카 타는거래 얘들아 저기서 그곳에서 랜차 아 나는 끝까지 올라갈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미유 도서 랑이파 이즈 도서 랑이파 아니요 아 네 그럼 시작하자 그냥 구경 근처 구경만 하려고 온건데 우리 도료로 compound한 거고 그리고 금방에 오고 빨리랑 같이 한편 뜨거운 비엔네 그래도 너무 최고 안에 하나가서부터 어느 바깥이 너무 있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서 이거 좀 다녀서 택시 기 hunt 아 안될거같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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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여기 차는 찾아야 돼 여기 차 키 여기 아 괜찮은데? 하키 말고 여기 하나 풀러를 걸어가지고 고객님 고객님 샤오덩이 샤오 제가 샤오 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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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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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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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야 차 키 그럼 콜라로 아이스크림 저 올라갑니다 고맙다 고맙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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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왔다 갔다 남순 보인다 얘들아 여기서 봐 감사합니다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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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꼭대기만 조금 보인다 짠 보이시나요? 일단은 카나마 다시에 누와난 어? 다시에 누와난 누와난 시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차를 타고 여러분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 지금 지금 이동이자 그러면 남순 이동 통아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펑댕을 보여줘 알겠대요 저주야 다 간편집 힘들어 제너들 안들려져들 할래 아, 나 오늘 밤에 저기 12시간 잠수 있을 것 같아 야, 신호등 있어? 파란 불이 지금 떴어 퍼버렸어, 우리 뭐한 거야? 바보 아니야? 그렇네요 파란 불이 떠 버렸어 와, 지금 지금 여기가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있는 거 아까 우리가 잊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 랜차가 됐어? 우리는 저희는 못하고 오오오 우리 지금 우리가 잊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신호등 보 됐는지 아이가, 아이차? 아, 우리 신호등 잊지 않아 그냥 건너 버렸는데? 여기 다른 게 없나? 여기 맞아요, 여기 중국 대통령 대신을 지나서 우린 중국 대통령 대신을 지나서 여기요? 응 아, 여기서? 네,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で cytоп eh 여기 여기 아 이거 남산타워로 가는 케이블카야? 네, 이것은 그럼 남산타워에는 뭐가 있던데? 타워 안쪽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아... 타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타워에요 그래? 그럼 일단 여기 주차를 해보고 그럼 일단 여기 주차를 해보고 아, 여기 커피도 마시는 데가 있구나 응, 여기 커피도 마시는 데가 있구나 아, 쓸데없이 우리 등산은 왜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왜 등산을 가야해? 지금 여기 주차를 해보고 여기 여기선 남산이 보이고 와, 이곳은 남산이 보이고 응 여기가 보이죠? 네 여기로 들어가세요 네 남산이 좀 작게 보이네요 남산이 좀 작게 보이네요 네 그럼요? 일단 기다려주세요 일단 팀 춰봐 여기 사람들이 운동할 때 이렇게 많이 오나 봐 여기 주로 서 있는게 여러분이 공연을 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이 공연을 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이 공연을 할 수 있었나요? 얘들아 잠시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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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쁘게 안 나오네 이곳은 샌정파량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기 근처에 나가서 한번 돌아볼게요 남산에 올라가지 말지 남산까지는 안 올라가고 싶은데 남산은 일단 주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의 주변으로 한번 볼까요? 네 가방 놔두고 가도 돼 이 가방 네 가방도 둬도 돼 무겁잖아 그치? 퉁퉁퉁 아이고 너무 가깝다 퉁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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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키분컷하는 곳이야 키불컷하고 여기 까지 남산 가는거야 짝 또 가보자 저기야 저기 초신하리 어!? 음 어!? 어!? 그래??? 와 여기도 등산로인가봐 뭐야? 야 나 해외여행 온 것 같아 나도 여기 처음 와봤어 나도 여기 처음 와봤어 저깁니다 여기 오우 이쁘지 마이크 이 등산로인가봐 이 등산로인가봐 부정라인가봐 집이랑 잘 보자 이 등산로인가봐 이따가 오우 이쁘지 오! 가격은 많이 내려왔어요 왕복해서 9500원이에요 오! 편도는 원래 7500원이었어요 편도는 뭐야 그럼 갔다가 걸어내려거든요 네! 아니면 거기서 내려올 때 타고 저기까지 가? 어? 갈거야? 가볼거야? 가볼까? 모르겠어요 저 가본적이 있어가지고 저기 가볼까? 저희 가볼까? 가보고싶어? 가보고싶어? 아 시시 언니 나와 우리 가볼까? 저기 우리 가볼까? 가볼까? 가본적이 있어가지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가볼까? 다들 향취마 향취? 저기에 난산당 또다울러 치칸칸치? 가볼까? 홍아 미안한데 내 가방 좀 갖다줘 어디야 차에 이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나와서는 맨 위에 꺼 네 네 같이 갈까? 아 여기가 잠시만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주면 여기다 아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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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하려나? 중고란 2원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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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 가입해요 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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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 1원 1원 pues 3원 가벼 низ 2원 2원 그래서 컴퓨터는 장면을 다 61명을 위해 올라가고싶은데 거기서 잠수에 있는데 보고싶나봐요 이 시간 너무 좋아지고 중국사람 맞나고싶어요? 무슨 중국이에요? 베트남사람이에요 베트남사람인데 중국어 제일 잘하세요 중국어 너무 잘해가지고 중국어 진짜 잘하세요 너무 귀여워 신기하다 그래요 뭐야? 베트남사람이 한국어른한테 중국어를 물어보면 중국어 진짜 중국어른다 근데 좀 이상하게 너는 중국어른이니까 확실하게 근데 여기서 마이피아 아 타면 무슨 중국어른 근데 중국어른 그 중국어른 더 좋은 네 좋은 중국어 진짜 잘하세요 중국어가 참 좋은 여기 둘이요 상상에 집중함이 집중함이 지켜몬기 집중함이 194만원 선생님이요 엄마에 집중함이 ū쌌면 어떤 자기가 어디있는가요? 나는 스쌌면 내가 있을거야 제가 봤을때 내가 이렇게icar이 chauffe 저희희는 3개 여기 무사 3명 왕복이요. 3명 왕복이요. 8,500원. 네, 한 장으로 돼. 아, 한 장으로 된대. 앞으로 오세요. 왕복들이 아냐? 3명 같이 타시면 3명이지만. 우리 2명이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우리도 샀습니다. 우리의 맨날. 하워. 케이블카드 파이팅. 죄송합니다. 케이블카드 세퍼레. 아, 세퍼레? 하워 케이블카드 세퍼레. 시시. 와, 시시. 야, 진짜 중국을... 왜 나를 해야 되나? 여기 누우면 안 나가야 돼. 비 워. 비 워. 비 워. 비 워. 이런 거 사고 싶다. 비 워. 비 워. 비 워. 비 워. 우리 그쪽에 올라가야 돼. 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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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카바로 들고 올게요. 왜? 잠시만요. 제 카바로 들고 올게요. 왜왜왜왜. 아니요. 아니요. 왜왜왜왜왜. 아니요. 제가 제 카바로 들고 올게요. 그냥.. 어떻게 타? 어디서 타? 오. 가자. 여기다. 여기로? 여기? 출발, 출발, 출발. 와 나 진짜 터워 봐. 여기다. 방금 방송하시다가 중국을 하잖아 봐요. 내가? 제가 없을 때. 그래서 베트남 사람은 한국도 안 되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아 내가 중국 사유인 줄 알고. 근데 너무 부러워 못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부러울 때는 못 가요.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아 없겠다. 아 아 아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와! 흥더 런 흥더 런 파이퇴 흥더 파이퇴 흥 참 흥더 런 그가 사장마는 많다 어? 더 많은 시는 여기 사장마다 조용더 런 툴퇴 흥더 런 저거 보고 있는데 풍더 러 흥더 런 풍더 런 진짜 힘들어 하여튼 러 아휴 촬영 끝 아휴 한 장르 어휴 진짜로 진짜로 수용 월장아오 수용 월장아오 지식 월 수용 야 칼 동룰 알OS 도 어? 왜 이여? 수용 월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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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다른 소리 했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나 뭐라 그랬어? 뭐 말 Explorerにな? 잘 shattered 학생들 학생들 뭐라고 그랬어? 강 카울 학생 맛있어 지금 우리의 남산탑 남차 나 힘들었어 안 돼 너무累 조금 후회하고 있어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어 줄이 너무 길어 왜냐면 이거 퇴퇴가 너무 길어 나 지금 남산타워 갈려고 줄 서고 있어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남산타워 갈려고 줄 서고 있어 너무 힘들어 남산 부근만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산타워 나 혼자 있는 남산타워 갈려고 근데 나 지금 남산타워 갈려고 해 아니, 아니, 한산타워 갈려고 해 아직도 남산타워 갈려고 해 미국에선 가고 있어 현재까지는 한국이 오고 있어 아직도 한국 여행할 수 있는 한산타워 갈려 저도 한국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타워 갈려 너무 많은 여행 한국어는 매일 한국어는 짠! 줄 서 있는가? 줄 서 있습니다 다 돼 있나? 응 그래도 마사고 몸은 거의 물을 곧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은 안녕 나 가디건 갖고 온 차 안에 있네 나 하나도 안 춥다 그치? 아직 안 추운데 올라가보면 제가 빨리 가볼게요 깜빡했어요 아 안 추워 근데 오늘 너무 안 춥다 너무 안 추워가지고 이제 거의 우리 다 배가고 있어 진짜 오늘 집을 향기가 배다오네 버쿠 버쿠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빨리 와오라는 거야 되게 빨리 왔다 저는 진짜 30분 기다렸어요 진짜? 진짜 진짜 많이 안 추워 근데 오늘 너무 많네 오늘 너무 많은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 추워 안 추워 정말 많아서 너무 외국인 작은 귀여운 원샷 감사합니다 많은 외국인들 많은 외국인들 많은 외국인들 많은 외국인들 외국인들 오! 저는 옛날에 오! 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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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t sub 잘해야 지금 ais 토론까지 안해도 프랑스 조언 허 signific rock park 너무 맛있어 괜찮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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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주인공 구능 주변에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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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말이야? 응? 아니 깡차이 이거 이거 방금 중국어로 되면서 뭐 계속 대화하는데 뒤에 어린이 한 명 있는 거 같아 어린이 한 명 있는 거 같다고? 어 네 나 그냥 갔어 그냥 쇼고 와나? 어 거의 이제 지금 탈로 가는 거 같아 지금 멀었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돼 와 아 저쪽 가서 앉아있으면 아 아 귀엽다 위에 날 미 윤 제 사안에 잘 못했어 너무 귀여워 아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강강 분 와 혹시 샌디 파워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 들고 그래서 안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파워로 올라가면 티켓 따로 있어야 돼 아 진짜 요거는 안쪽에 엘리베터 엘리베이 용어 따로 입고 똑같아요 아휴 아휴 힘들어 한국 한국 수월 난 샨타 난 샨타 난 샨타 아휴 아휴 오우 아휴 고소 아! 거기다가 들어가보면... 진짜?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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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탐험 투어도 가오면 이제 다음 티셔츠 아!